미국과 북한의 3차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북한의 핵위협을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리처드 하스와 미국 외교협회 회장이 밝혔습니다. 또 미국 비핵화 협상에 대한 한국중재론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밝히고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위협은 줄어들지 않았다며 다음 달 연합훈련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칸희 기자입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 회장은 15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상회담은 비핵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스 회장은 미국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며 정상 간 만남 전에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스 회장은 그러면서 미국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영내, 나아가 전 세계의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스 회장은 그러면서 미국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영내, 나아가 전 세계의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일단 핵과 미사일 제한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검증을 하는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이 제재 해제가 아닌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대 협상 재개가 기본 틀이라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정상회담이 개최 후 북한이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갑자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실무회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스 회장은 이어 북한의 재래식 군사 위협은 줄어들지 않았다며 다음 달로 예정됐던 미한 연합훈련은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위협은 줄어들지 않았다. 미국 비핵화 협상에 대한 한국의 중재자론 역할에 대해서는 한국의 관점과 우선순위가 다른 것 같다며 회의적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은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가 우선인 반면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다른 관심사안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양국 간 이견은 북한에 놀아나는 것이 될 수 있다면서 미한 연합훈련 중단과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긴밀한 조율을 통해 동맹 간의 틈을 보이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